박사 아들과 거래가 있을 거예요. 플로라 호텔. 22시 35분에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어. 근데 기록에는 없다. 글쎄. 서영사 네? 팀장님 찾으시는데? 왜, 왜요? 모르지 나야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뭐 네? 찾으셨어요 어, 그래 기록이 좀 이상해서 어, 어디 가요? 이경민 형사가 나한테 문자에 온 시간에도 위치 기록이 없네 이 시간에는 틀림없이 위치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안 그래? 아, 예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? 네 다시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, 수고 좀 해줘 감사합니다 ! reali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요. 어떻게 해요, 저? 지영민 팀장이 눈치챈 것 같아요. 위치기록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요. 어차피 그 장에서 죽었는데 휴대폰 잠깐 켤 수도 있는 거잖아. 뭐가 문제야? 아니요.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못해요 이제. 이만 끊을게요.